녹화요 시작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TV BJ라오 라고 합니다 이야아 먹방 시작이야 장난이구요? 예 오늘 제가 먹을거는 맥치킨 버거 그리고 맥넉에 8조각 그리고 비프 스낵랩 보이십니까? 여기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곰팡이? 예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음 그리고 검자튀김 음 이것도 검자튀김 그리고 그 유명한 스위트의 사우버 소스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정말 재밌다 음 아 맞다 한개 설명 안했어요 고카콜라 음 이거는 일단 이래요 맥치킨 롯데리아 롯데리아 요즘에 BJ들이 그거 많이 하더라고 리액션 메이플스토리에 나오는 부분 롯데리아 롯데리아 롯데리군 롯데리 롯데리아 롯데리아 먹을게요 자 리프 스낵랩 보이십니까? 초점이 맞으십니까? 아 팔이 아픕니다 초점이 맞아야되는데 초점이 안맞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? 아 김호치? 어 예스 베이비 먹어보도록 할께요 네 예스 베이비 곰팡이 비프 쓰는데 예스 베이비 스웩 오때 어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주시다니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예 어우 감사합니다 쓰읍 너무 맛있어요 예 너무 맛있습니다 음 케찹 어디냐구요? 그런거 안뿌려먹습니다 음 음 맛있어 조용해 아 깜짝 펄 예 아 으 으 아 짭 한번에 끝내드리는 이센스 자 모바일 부분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사나이 따본 것은 또 한 번 터치하시고 별모양 체크되있게 해주세요 이사요? 아직 안갔어요 나 12월 27일 날 새집으로 이사한다? 여러분들 저 새집으로 이사하니까 여기 집에 있을 때 사진 좀 많이 캡쳐해주세요 맞아요 여러분들 오늘 매너채팅 에너지 죄송합니다 네 그때 방송 켜냐고? 인터넷 연결이 빨리 되면 방송 켜겠지? 헐 내 생일? 11월 27일이 당신 생일이에요? 정말 참 별로군요 제가 여기에 요번에 어어어어어어어 보증금 3000에 월세 80만원 관리비 기고관리비 9만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집이 엄청 굿굿굿 예 깍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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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쯧쯧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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쯧 Fourth 이사 갈 집계집 인정하자 뭔소리야 Ros 작아 이사와보니 우리집 옆집? 이거 아니야 아뇨? 돈 모아서요 아니 씨뻘 맹량 수술했다고 장난이고 빠른 케유를 빌지 않습니다 예 라오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웃자고 한거니깐 장난이고 빠른 케유를 빌게요 네 음 아니 했냐고요 네? 뭔소리에요? 제발 나이도 어리면서 가구잡을라고 라오님한테 반말좀 하지마 말좀 길게 하자 괜찮아요 정기님 래퍼들은 다 반말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다 방황적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된 사람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별풍으로 버려요 자 나 맛있게 먹는다고? 나 맛있게 먹는다 소리 잘 못들었는데 주인님 안녕하세요 오늘 왜 그러냐고? 방송은 재밌게 하는데 불만 있나요? 래퍼들은 다 방송 재밌게 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추천만 진짜 꾹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구독기에요 유튜브 구독기에요 미안 어제 먹은 유자의 효과가 아직 안지났나봐요 아니에요 형 병신같아요 병신같이 한건데요 래퍼들은 다 부르신같아요 래퍼들은 다 부르신같아요 스웩 우웩 우웩 안녕 라오야 어 안녕 노잼이라고요 헝 목소리가 잘 안나와서 그래요 이것좀 먹었고 시작할게요 우웩 우웩 악을좀하고 먹는건데 뭐 불만있나요? 엠생이 뭔뜻이냐고? 노 랩 그렇게 잘하면 해보라구요?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면 랩할게요 라오는 친구들이 엠생이라는데 욕인가요? 아니요 좋은거에요 음 음 조용해 안줄거야 옆집사람들 불상 시끄러워서 감? 무슨노래에요 저는 나중에 꼭 걸어 할류스타가 될거에요 랩으로 성공할거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음 금수대냐구요? 아니요? 네 음 라온이 진심 진짜 웃겨요 감사합니다 아! 정말 재밌다 음 대밤은 주셔야되나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날 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 뿐이 안녕 아 조용히좀해 넌 너무 시끄러워 니네 목저탱이요? 여기 목저탱이 인사받으라고 인사받으라고? 응시너 노잼 핵노잼 붐바스틱 붐바스틱 I like that 붐바스틱 붐바스틱 에이오 앗 햄버거 왜 안먹어 마지막을 장식해준 무기에요 햄버거 먹어달라구요? 먹으려면 먹어야죠 좋됐다 감자튀김 목에 걸렸어요 을 하읍 먹을까요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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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 쯌 쯌 쯌 저는 밥이 가느라 자세해요. 죄송합니다. 양치 안 하자구요? 양치 좀 할게요. 잠깐만요. 양치 좀 할게요. 됐습니다. 햄버거 안에 감자튀김 넣고 맥넉은 넣고 한입? 넣어놔 드세요. 친구 많아요? 아니요. 없는데요. 친구. 친구가 뭐죠? 먹는건가요? 새우는 블랙넛이라고? 여러분들 12시인데 추천과 진짜좀 해주세요. 유튜브 구독좀 해주시구요. 안해주시면 여러분들 전부 다 디스해버릴거에요. 12시 넘었습니다. 추천과 진짜좀 해주세요. 다시 알려드려요? 모바일분들은 터치하시고 룩상단이 따봉같은 또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별모양 체크되있게 눌러주세요. 아시겠어요? 아시겠어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장난으로 해봤지 제 키는 183이요 매니저들이 말하는 거는 제 근육 무게를 말하는 거고 제 키는 183입니다 님들 내일은 봉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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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뽀그 먹방 어때요 내일? 콜? 운동하냐고요? 네 저는 뭐 주로 뭐 아침에 뭐 헬스 가서 런닝머신 한 60분 뛰고 있구요 그리고 안영 15kg짜리 뭐 그건 점심에 계란을 먹고 하고 있죠 지랄하지 말고 네 다 지랄이에요 응 뭐 학교는 지금 민사고등학교 다니고 있구요 응 응 아 왜 제 지랄이라고 응 뭐 점이냐고요? 제 어깨널비는 김우빈 어깨널비 아니겠습니까? 응 코 잘생겼다고요? 이브라이모비치입니다 네 뭐야 야 우리 여러분들 12시 넘었으니까 추천과 실착좀 해주세요 엑땡이 됐으니까 추천과 실착좀 재발해주면 안돼요 유튜브 구독좀 해주시구요 저거 밖에 비온다 주룩주룩주룩 응 오빠 사랑해요 응 그래 고마워 오늘 그녀는 예뻤다 재미있었음 그녀는 예뻤다 저는 안봅니다 자 밖에 비온다 주룩주룩주룩 에어컨도 끄고 이따 더우면 다 시킬게요 고맙다고 하지말고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죠 알라비우 래퍼들은 감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X됐어 감자튀김 날아갔는데 어디로 날아갔지? 응 흠 흠 흠 흠 흠 흠 밖에 비온다 주룩주룩주룩 흠 흠 기다려봐 이거 조명이 조명이 망가졌어요 흠 흠 흠 흠 흠 이제 됐어요 흠 흠 자 우리 여러분들 12시 넘었는데 추천 받을 자 좀 해주세요 흠 지금 비온다고? 어디? 흠 흠 흠 흠 날씨가 좋은데요? 예 흠 흠 흠 흠 흠 폰 왼쪽에 메세지 상담 안드나구요? 아 아 이거요? 아 죄송합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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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은리한테 좋은데? 왕은리 하지말라고 왕은리 하지마니라고 어휴 차가 아파 오빠 오빠 오전에 쳐나가지마요 미세먼지 쪄니까 뿐이야 오전에 타교갈때 나가지마 내가 데리러 갈거니까 한빛장김 안녕하세요 정말 햄버거 다 토하고 싶냐고 미안해 한대 때리버리라니 왜 유튜브 수익이 얼마냐구요 저 아직 안나와요 학생이라서 학생이라서 아 아 어 죄송합니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일 학교 안가요? 백제버 다 조륵조루조루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